광양 지역 애호박 농가에서 자신들이 주문한 품종과 다른 품종의 모종이 공급돼 수억 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답답한 농민들은 유전자 검사까지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말라 죽은 애호박 줄기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한창 수확이 이뤄질 시기지만 제대로 매달린 열매를 찾기 힘듭니다. 광양에서 애호박을 키우는 16농가는 올해 농사 내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애호박의 병치레가 심하고 추위에도 약할 뿐더러 심지어 자라는 모양까지 달랐다고 말합니다. 농민들은 품종이 뒤바뀐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주의 한 육묘장에 농협 애호박이란 모종을 주문했는데 값이 싼 다른 품종이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농협 종묘센터가 이 지역 23개 농가의 애호박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농가에선 주문한 농협 애호박이 아닌 품종이 섞였거나 아예 다른 품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의 모종을 공급한 나주의 한 육묘장은 정상적인 농협 품종을 공급했으며 병충해는 지난 가을 장마의 영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 면적만 5만 9천 제곱미터 축구장 8개 넓이로 농민들은 피해액이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해당 육묘장을 상대로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건남기입니다.